응 그래가지고 로아 하고 있는데 로아는 완전 평화롭게 하네요 로아는 평화롭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니까 하면 되는데 아 이제 게임 사운드를 켜고 해볼까? 응 게임하자 아우치 아 너무 뜨겁다 좀 꺼야겠다 아우 저 사람들 왜 그래요? 왜? 바까워하지 않은데? 반갑지 않은가 보지 내 또 진짜 봐 나 잠깐 7전진 체킹나가 확인 나 감도 내려가지고 지금 안 맞을 수 있다 왜 내려요? 내가 7 안 따라도 돼 빼를 안 따라도 돼 너무 빨라서 내렸어 센터폭 하나 에이 아무 당갔다 개고파 센터 라이플 있었음 오른쪽이 피 입고 쪽으로 이거 이렇게 힘 줘야 돼 락 반피 못잡아 못잡아 대기하고 있어 아래 대기하고 있어 개당해서 미쳤다 이거 이러면 안 내려갔다 2번 나오는 거 조심해요 치아라이 폭 맞았어 치아라이 폭 맞았어 세 세 살 때 하나 다운 살 때 쪽 하나 더 삐고 삐고 하나 더 적배 조심 적배 연마 깔다 개구라 적배만 보세요 개구라 적배만 보세요 희아 우리 개구 화면 봐줘요 나 칠만 본다 개구는 내가 보고 있어 니가 다 쟤 봤어 적핏 뭐하지 다 쐈고 죽었나 보다 다 쐈고 죽었나 보다 다 쐈고 죽었나 보다 다 쐈고 죽었나 보다 저 빼 쓰나 노릇노릇 터진다 퇴식각인데 아 오른쪽이라 얘들 밖에 없지 빠스라 배야 배야 방금 목소리 짠거 누구였어 도유 말해봐 르망이 아닐까? 르망이 작을텐데 도유야 아닌데 도유야 도유가 누구야 도유야 갈수마 도유 이야기 로머릇 사스나 두발이상 박았어요 기동쓰나 기동쓰나 1기동쓰나 일단 걸렸다 두명 개그 밑에 바로 계단이라 어 나 뭐였냐 얘가 B으로 왔거든? 야 스나 뺐어 A 스나 뺐어 B로 온다니까 이거 스나 개피고 B 4명 있고 A 하나였음 지금은 모르겠어 걸리죠 아 피곤해 일단 1번에 스나 했었다 1번에 스나 했었고 아니야 스나가 B로 갔다니까 내 죽인해도 스나라니까요 아니 그 스나가 A로 나와서 B로 갔다고 아니 누나 죽고 애초에 있던 스나에요 내 앞에 있던 1번에 그니까 그 스나가 갔다고요 B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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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나 죽고 죽었냐? 에 누나가 훨씬 네보다 빨리 죽 몰라 그 스나가 다시 들어간거지 확실해? 아닐거 같은데 얘 들어가줘봐 있네 4번 4번에 있었어 빨리 가야됨 뭐 가야됨 너무 늦었다 2판 없으면 엄데로 그냥 가야됨 이거 설해 바로 설해 이거 2번 와있는거 모름 아니 믿고 설해해야돼 2번 2번 조심해 자 2번 4번 봐주고 나이스 아 피곤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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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못해 넌 주둥이 다 으악 오케이 나 말 안하 그거 나 지금 머리 아파 졸려가지고 말 좀 적당히 하자 아 피곤해가지고 그래 아 오늘 너무 개고생했어 아 센터폭 날라 센터폭 날라왔네 7번 앞 7번 앞 개고쪽 폭하나 그 지리에 쓸래있어 에이 밀적이야 에이 밀적이야 7번 뒤치기 몰라 4번 4번 수나 올라왔어 개피 센터 우리 밀었다 A로 갈게요 4수나 4수나 컷 오케이 아 둘 있다 하나 더 푸트페이스 바로 센터 마지막 라스트 죽어라 아 까비 아 까비 2수나 1수 1수나 4수나 까비 죽었어야 되는데 저 7번 갈게요 10 안 먹어요 으응 얘네 센터폭 많이 날린다 아 피곤해 아무도 안 먹고 누가 융에 승결을 한다 르망일걸 센터폭 센터폭 수나 다운 A쪽 수나 다운 A쪽 수나 다운인거야 이거 A 안에 아직 수나 하나 떠있는거 몰라 아이씨 내가 열어줄게 포 포 포 아 기둥 아 자리 잘못 잡아 기둥 심수나 삐 스포 fee 쪽 하나 стр sir 앞에 하나 sir 앞에 하나 실 앞에 하나 folk 지둥 инструмент 지둥 하나 더 지둥 정치 기둥 저 ㅅㅑ 로뿅 자, 이렇게 조작을 할거같아 아, 죽을거 같애 투슨아 참고하시고 투슨아 알았다고요 투슨아 알았다고요 이거 누나 폭 아꼈다가 누나 기둥으로 퀄까줄 수 있겠죠? 어, 하여튼 기다릴게 콜해 어, 들어가기 한 10초 전이든 5초 전이든 말에 아니, 젊나 내가 체킹하면 계속 기둥 와리 찍어야지 내가 체킹하면 계속 센터포가 안맞았어 어 센터 센터는 1번 센터는 2번 2.5 2.5랑 2번 순환 전투 일단 2.5 위에 순환아 컷 아 뭐 한 2개 빨리 개구본다 으하 무리했다 못닸네 개구 나온다 개구 나온다 잡으세요 나이스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있었음 기도은 그 철다리 나온다 개구 쪽이었음 사운드 칠로 한거 좀 나왔음 아 피곤해 왔다 아 존나 귀여워 하나 더 까비까비 아 존나 귀여워 아 아니 아니 난 저렇게 나오는 애 처음 봤어 존나 귀엽잖아 아 나 저렇게 나오는 애들 봤어요 똥나마 전내 못하는 아 개귀엽다 아 아 저렇게 나오실 거라고 생각해 응응응 흠 전지폭 내가 나올게 내일은 1시니까 아 아 센터폭 하나 점옥 클리어 시키고 아이고 오케이 2.5 클리어 왜 이거 와리치면 리듬쪽에 있을꺼거든 내가 포 버렸어 아냐 아냐 이번엔 제가 한번 다운 칠하나 다운 개구 요탄 날라올거야 조심해봐 4번 1점 뿌린다 안 맞았고 아 칠하네 둘이야 둘 칠하네 간다 간다 칠하네 저건 가는거 어 이거 내가 니엄마 꺼지면 니엄마가 하나 더 뿌려줄게 하나 더 뿌릴게 이제 적금 길게 뿌려놨어 나는 괜찮아요 괜찮아 오는거 뭐야 올라오는거 하나 더 조심해봐 이거 나이스 아 얘 아까 귀여우던 애잖아 아니 아까 방금 이 아래에서 사운드 들렸어 어 쟤 이펙트 안 끄네 아 그니까 온몸이 불타오르고 있어 귀여우던 애가 아까 갠들 존나 귀여워 근데 이펙트 안 끄는 사람들은 꽤 있더라 안 보이는줄 아는거 같애 아니야 모르는거 같애 저한테 보이는건 아니 저거 피망대 부터 저거 아 근데 저 사람들은 피망대 안 했을수도 있잖아 이펙트 어 맞았다 전 총 맞았다 낚시 이정은 낚시 쪽 조심하고 낚시 체킹 됐어? 에이 나 지금 기둥폭 대기중 박수디 안맞았다 2.5 빠진거 모르소 칠 아래 둘 자 한번 가볼게요 어 어 체킹하자 기둥 체킹하고 진짜 바로 이야기해줘 4번 쓰라 아 누나 이거 에이 저 안쪽이에요 기둥폭 안 가도 돼 아 기둥필 기둥필 아이씨 뺐네 폭 들어왔다 아니야 이거 됐어 7만 들어올준비 포 안맞았어 에이 밀었고 자 B 갈준비 7만 아 연마 바로 아 이거 슈터도 걸렸다 슈퍼도 걸렸다 그거 캠 피해요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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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아이 떨노 에이 라스트 에이 아 라스트 에이 에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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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적배 백퍼 적배 모름 모름 아직 모름 백퍼 적배 백퍼 백퍼 아 적배를 안하면 내 캠 접을 맞네 까비 에이 무조건 적배가 있었는데 오케이 접었어야 되는데 긁은다 얘 긁은다 들어왔다 어 맞다 삼정 스크 어 어 오 오 오 오 방금 좀 놀랬는데 클립이다 클립 가 와 클립이다 선민 아 나 너무 피곤해 지금 미칠 거 같아 아 어 나봐봐 에이 에이 누가 걸래 너나 마음봐 저요 나 센터 내가 볼게 나 이거 칠 혼자 한 번 찌를게 렌마니가 목소리 왜 이렇게 작아요? 키워! 폭발음 엄청 큰데? 나 일단 칠 혼자 찌른다 확인 샘포가 있었어 콕맞았다 나이스! 나이스! 뒤로 왔어 6점으로 왔다 나이스다 이거 이거 6개야 아래 개구 아래 개구 아래 개구 아래도 있어 2점 더 다운? 스나 다운이야? 자 7번만 먹어야지 2번 맞았다 개구 아래 술 먹었어 우리 2번! 2번 스나 올라와? 센터 하나 이난간 이난간 센터 하나 있었다 이난간 하나 있었어 어 이거 둘 다 센터 라인이었어 이난간 쪽이랑 센터 6번 아래 하나 더! 근처에 있어 2번에 갇혀있을게 개피 개피 3번으로 도망갔다 3번으로? 네 반피 이하에요 아 가둘게 가둘게 나이스 아 귀야맞네 헤헤 원래 그댄다는 헤헤 나 이거 센전지나는 나갔데? 파킹 파킹 같이 갈래야 저 목불 들었는데 나도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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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7번 나가 나 7번 통 나가 센터가 날라와야 얘네? 아 날라왔어 하나 하나? 응 아 야 비비면 안돼 2번 2번 2번에 2 하나 하나 야 이거 뭐야 나 핑 왜이래 핑 갑자기 840 됐는데 칠 내려왔다 칠 내려왔어 나 지금 핑이 440이야 아이 그래 잠시만 나 갑자기 핑 튀었어 아마 제 입장에서 나 텔레포터로 보였을걸? 핵신고다 넌 아니 나 핑이 갑자기 840으로 튀었어 서버 터졌나봐 미끄라지 그래 아니 너 아직 배치도 안받았는데 뭐 이건 모르겠지 아니 뭐 잠깐만 타고